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면이 안녕 배고프 시작 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닭팽이버섯에 불닭댕크면과 통대찬도 구워놨어요. 프라이, 단무지, 치즈 소스를 같이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디어 Undert случае! 호로록! 저의 소스는 낙지로 맛있는데... 계란치의 고추 계란치의 고추 육수 매우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기는 밥. 고기는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맛있다. 고추냉이 맛있다.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매운 고추. 매운 고추를 넣어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치즈는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매운 고추를 먹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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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잘 어울린다. 소스는 다 먹는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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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닭팽이버섯 둥근당면 그리고 통대참 식감 진짜 좋았어요 대참은 역시 매콤한 음식이랑 딱이에요 둥근당면도 처음 먹어봤는데 완전 쫄깃하고 쌈싸먹기 너무 좋아요 이 세가지 종합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춧가루